곡 리스트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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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? 초대 일단 나쁘지 않아 저는 엄정하게 초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나 초대, 나 초대해줬구나 초대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초대 러브다이브 감사합니다 바로 초대부터 쓰신 것 같아요 박찬이 원하셨어요 잘 골른 것 같아 나 보자마자 그냥 초대였지? 이거밖에 없어 우리 초대라는 곡밖에 안 보여서 그냥 바로 주저없이 그냥 가서 떼고 그냥 붙였어요 저희 팀이 극대화로 보여줄 수 있는 곡이란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대중, 그냥 무조건 대중적인 거 별이 빛나는 밤 아니면 러브다이브 러브다이브 괜찮은데 러브다이브 괜찮은데 좋아요 좋아요 일단 대중으로 가는겨 뭐 하지? 뭐 하지? 뭐 하지?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괜찮다 빨리 가, 풍문, 풍문 가자 풍문, 풍문, 풍문 나 혼자 할까? 시스템 나 혼자, 나 혼자, 나 혼자 빨리, 빨리, 빨리 안녕하세요 그 마일 투 끝까지 유지하세요 나 혼자, 나 혼자, 나 혼자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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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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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왼쪽 위, 왼쪽 위, 왼쪽 위 왼쪽 위 사실 정신없게 그게 나 혼자로가 된 거였어가지고 뭔가 쌀한 거에요 느낌이 어? 이게 맞나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잠깐만, 언니 그 타이밍에 갑자기 유아가 언니 이래가지고 이 노래는 진짜 답이 없어 봐 계속 안 된다라고 생각해보죠 또 어? 그걸로 해 그걸로? 그걸로?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, 저게 뭐지? 후기 뭐지? 별이 빛나는 밤 신나는 건가 없죠? 살짝 그 정열적인 그런 건가? 편곡이 많이 가능할 거 같아 그래 오늘부터 열심히 들어야겠다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너무 다 다른 장르들이 모였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만이 답이지 않을까 근데 디핵 저 노래 좋긴 한데 이 노래 좋아, 이 노래 좋아 근데 이거 래퍼가 신랩한 거거든요 래퍼가 신랩한 거에요 폭발하고 터지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, 갈 수 있어 노래도 할 수 있고 랩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겠어 살짝 이런 생각을 했죠 아는 노래 뭐야? 난 노래들 잘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? 어떻게 해? 불러봐봐 이건 어떻게 불러? 그건 몰라요 나도 진짜 몰라 다 모르는 노래를 할래? 울고 싶지 않아가 뭐야? 울고 싶지 않아 세븐틴 노래도 괜찮을 거 같긴 한데 한다고? 뭐 한다고? 뭐 한다고? 뭐? 어떤 거 하신다고? 나 이 노래 몰라 너네가 책임져 난 모르는데 저도 그 부분밖에 몰라요 울고 싶지 저는 진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그 노래를 잘 몰라서 좀 막막했던 거 같습니다 고르고 나니까 그 곡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이 노래 모르는 멤버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자 이제 팀 버나드 밭과 팀 조건만 남아있는데요 미치겠네 초대.. 초대 누가 했어? 초대 누가 했다고? 어? 잠깐만 오하이오 마이 라이트가 나갔었어? 여기 사이 뺏겼어요? 가져갔어요 아 뺏겼어 어? 뭐 해보자 이러면 그 사이에 뺏겨있고 다들 빠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라면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하고 싶은 곡 있나요? 러브포임 러브포임 러브포임? 행복하기에도 확장성이 좋아서 아이유 노래도 뭔가 화음 쌓기 멋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딱 우리 감성이야 우리 감성이긴 해요 러브포임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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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트 뛰어 러브포임 가져갔다 러브포임 가져갔어? 안 돼 아 큰일 났다 러브포임 하신다 러브포임 멋있겠다 저 러브포임은 잘 가져간다 아 그러면 지금 어디 가가 일단 저는 러브포임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거에 느낌이 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좀처럼 고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뭔지 확인을 할까요? Y는 어때요? Y 갑시다 근데 랩이 있어 아 랩이 있다고? 너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우리 팀의 딱 이미지를 보면은 Y를 할 거 같이 생겼어 근데 그게 좀 뻔한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아? 뭔가 허를 찌를 거면은 톰보이를 조지든가 괜찮아요? 좋아요 좋아요 가장 늦게 고른 것 치고는 가장 우리 팀 다운 노래를 고른 것 같아요 톰보이가 짱이다 헤맅을 fond에 고른 것 같습니다